보면 휘성 팀은 6명 멤버가 굉장히 관계가 돈독해요. 그쵸? 연락도 자주 하는 것 같고 어떻게 6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이어나가나요? 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옛날에 휘성 모창을 처음 학원에서 배울 때 저희가 처음 모였잖아요. 처음에 있던 사람이 얘랑 준영이랑 재청이 형이랑 저랑 이렇게 처음에 3명이 원년이었어요. 그때 재청이 형이 딱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행사 말도 있죠? 아 김진호씨! 이렇게 하면서 안녕하세요. 저는 나이가 계란 한판이에요! 하면서 그렇게 연락처를 자기가 쫙 따라가서 자기가 제일 맏형인 그걸 역할을 하려고 맏형을 딱 잡아놨는데 그 다음주에 영탑이 형이랑 더 있으면서 자기 중간이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다섯명이서 형들께서 많이 이끌어주셨어요. 그때부터 많이 정말 신하고 뭐 좀 술들을 많이 드시긴 하는데 네 뭐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면서 지내서 이렇게 콘서트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.